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북한 통전부에 이른바 통지문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밝히겠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하는 곳인가? 북한 통일... 다시 할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80m라는 거리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더구나 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라고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북한 통일전선부의 이른바 통지문이란 것을 대신 읽어주는 곳입니까? 북한 통전부의 통지문 그대로 읽어보아도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살이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80m 거리에서 서로 음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까? 통지문을 보면 40m 거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주하는 움직임을 보여 사살했다는데 그런 근거가 국제법 어디에 있습니까? 9.19 남북합의회는 그런 민간인을 사살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혹하게 사살당한 사건을 얼버무린다는 의심을 자초합니까? 북한에게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물어야 할 청와대 아닙니까?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중앙설명 없이 통지문이란 것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지금 알아서 설명해주고 있는 꼴 아닙니까? 오늘 국군의 날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살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그리고 북한 통지문을 아무 반박도 없이 읽어주는 청와대 이러니 어떻게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오는 28일 북한 규탄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과 함께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서 여야 함께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물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통지문에 반박하고 책임자 규명과 철저한 진상지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없다면 이를 유엔사령부와 유엔안보리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준으로 수준으로 청와대의 세팅을 politics